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과 교재원금 지도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로티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시작할 건데요. 마이크로티칭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가정과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교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업 실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티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을 실현하는 영역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가정과 교수 매체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을 여러분 한 후에 평가 프로세스에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실현한 예비교사가 자기 성찰지를 작성하는 그런 네 가지 과정에 대한 마이크로티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마이크로티칭의 영역은 수업 실현 영역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많은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선 예비교사로서 내년도에 여러분이 나가서 하는 교육시습을 대비해서 실제로 수업 실현할 영역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물론 수업 실현 영역을 정할 때에는 한차시분에 대한 수업 실현할 영역을 정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에 해당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하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수학습 지도안은 크게 도입, 전개, 정리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실 때는 우리가 보통 세안과 야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세안, 다시 얘기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도안을 짜주셔야 됩니다. 지도안을 설계할 때 보통 도입 단계에서는 전시학습상기, 전시학습상기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를 학생들에게 먼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도입, 전개, 정리 과정을 거치는데 물론 여기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주 variety한 그런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도입, 전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도입, 전개, 정리로 구분을 하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45분, 50분 수업이라고 한다면 도입은 보통 5분에서 10분, 정리도 5분에서 10분, 나머지는 이제 전개 과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입 부분에서는 전시학습상기,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얘기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단어는 수업실현하신다면 초등학교 때 무엇을 배웠는지, 초등학교 실과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를 제시하셔야겠지요. 그 다음에 생각 열기와 같이 동기유발, 다시 얘기하면 본식, 이번 시간에 한 수업 내용에 대한 동기유발, 학생들에게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제시가 돼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학습 지도안 작성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개 과정에서는 모둠활동 등 요즘 제시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백워드 설계 이론이나 이런 이론들이 대부분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 과정에서는 평가, 수행평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형성평가 등 평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대한 수업에 대한 예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이클티칭에서는 교수 매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업에 실현이 가능한 매체를 준비하셔야겠죠.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PPT,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매체를 준비하였고 가정과 교수 학습 방법의 평가나 가정과 교수 매체 제작에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매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슈모형, ASSURE 교수 매체 활용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 충분히 숙지하시면 실제적으로 매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실 건데요. 그래도 매 시간마다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할 때 사용할 매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셔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그런 수업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마이콜 티칭에서는 평가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지도안 작성, 그 다음 교수 매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을 진행하셨을 때 그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평가 및 독려평가 두 번째는 자기성찰지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기평가 및 독려평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20문항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각각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한 그런 동료들에 대한 평가를 다 진행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평가 다시 얘기하면 본 수업을 실현한 예비교사도 본인의 수업에 대한 자기평가를 리스트업 해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평균점을 내서 여러분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내용에는 학습 지도안, 교수 매체 활용, 또 예비교사의 수업 실현할 때의 자세 등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20문항에 대해서는 여러 검증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매 시간마다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한 동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기 수업에 대한, 자기 수업 실현에 대한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동료평가하다 보면 사실상 공정성, 또 특히 평가의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 등을 어기는 그런 예비교사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이크로티칭에서는 자기 성찰지를 작성하겠습니다. 자기 성찰지 문항에는 수업 활동, 학습 지도한, 그 다음에 수업 실현 준비 과정과 수업 실현 후 평가의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성찰지는 말 그대로 예비교사가 본 수업에 대한 수업 실현 후에 본인의 수업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에서부터 수업 실현 후까지의 피드백을 전부 다 작성하는 것으로써 이 자기 성찰지를 작성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지를 작성하는 것도 평가 문항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로티칭에서 가정과 교재원금 지도법에서 제시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 주마다 여러분이 수업 실현을 하실 텐데 여기에 따라서 수업 실현 영역에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하기 또 교수 매체 준비하기 자기 평가 및 동력 평가하기 그 다음에 자기 성찰지를 작성하는 것 이 과정을 꼭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네 가지 과정이 사실상 중요한 그런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숙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매차시마다 이 내용을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재원금 지도법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수업 실현에 대한 보다 많은 그런 내용을 공부하시고 또 여기에 따른 과정을 준비하셔서 앞으로 가정과 교사로서 현장에 나가서 보다 좋은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